오늘은 들판에서 밭에서 따온 호박을 가지고 호박, 밥새우 볶음을 할 거에요. 호박, 밥새우 나물이에요. 호박하고 밥새우하고 마늘 좀 넣고 당근 쓰고 나면 당근 짜투리 좀 썰어 놓고 양파 좀 넣고 여기다가 마늘하고 밥새우 넣어서 펜을 내다 볶으려고 그래요. 여기다가 이제 참치액젓 좀 넣고 소금 간하면 아주 맛이 기가 막히죠. 소금 간 안하고 참치액젓이나 까다리액젓으로 소금 간 대신 까다리액젓을 하는 게 좋아요. 새우젓이나 소금 대신 새우젓이나 까다리액젓을 넣었을 때 더 맛이 좋아요. 오늘 우리 이제 아침 우리 가족의 식사는 밭에서 따오는 호박, 밥새우 볶음이에요. 호박하고 양파 하나 썰어 놓고 밥새우하고 마늘 다져 놓고 참기름에다가 이렇게 이 까다리액젓하고 같이 이제 볶을 거예요. 아주 담백하고 호박이 몸에도 좋고 밥새우도 또 들어가서 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충해 주고 굉장히 호박나물은 또 비벼서 먹을 밥에 고추장 넣어서 비벼 먹기도 하고 오늘 호박나물을 밭에서 지천이 깔려있는 애호박을 따다가 이렇게 호박나물이에요.